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도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저는 요즘 주식시장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어제 올랐던 반도체는 오늘 이슈에 떨어지고요. 아닌가 싶었던 2차전지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데 이런 이슈에 좀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나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 또 저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역시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뉴스를 쫓아다니면 필패할 수도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궁금한 모든 이슈들 함께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오늘 이슈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와 방향성들 뭐가 있는지 열어볼까요? 네 뭐 반도체와 2차전지의 주요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를 뒤늦게 쫓아다니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에 녹아있는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뉴스의 표면만 보면 당연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SML에 나타난 반도체의 시그널은 매도신호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엘저린 솔루션은 호재인가? 히스토리를 알면 큰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호재를 맞습니다. 분명히 호재인데 과연 큰 호재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슈를 팔로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저는 뉴스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들의 이리이비하지 않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진짜 이 시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그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ML은 사실 오늘 실적이 나올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 결함으로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었는데 사실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SML 실적 원래 안 좋을 거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반도체 지금 매도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답변 열어보시죠. 네 일단 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ASML이 나빴던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정치가 지금 이 ASML의 매출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SML의 주 매출처 특히 EUB는 세 회사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셋 중에 둘이 이미 너무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가 차트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지금 소위 반도체의 탑티어 중에서 7월에 고점 찍고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두 종목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와 ASML이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ASML이 뭐를 만드는 업체인지 아시죠? EUV. 네 EUV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DUV라고 해서 심자외선, 극자외선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노광 장비를 만들고 노광 장비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도 포토 마스크를 그대로 복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라고 봐야 되는데 자 DUV는 누구한테 팔죠? 지금 중국에게 팝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존의 전망을 악화시키겠죠. 자 EUV 누구한테 밖에 못 팝니까? EUV를 사갈 수 있는 회사는 딱 3개밖에 없다. TSMC, 삼성전자, 인텔. 근데 인텔은 예전부터 헤매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P4, P5 라인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면서 비메모리 쪽에서 모멘텀을 둔화시키고 있는 양상이죠. 당연히 향후 전망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실적 전망의 하향은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ASML은 그런 악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그에 연동돼서 빠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ASML의 전반적인 오늘의 시그널은 기존의 악재를 재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HBM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AI 시장에 대한 전망이 다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HBM과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망은 유효하되 기존에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보고 있는 세트 시장 그 다음에 그 일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는 악재를 확인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측정 불가능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측정 불가능한 변수 지정화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향후 여전히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이슈 해결해 봤습니다. ASML,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악재를 재확인했던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일주일, 이주일 그 이상을 끌어내릴만한 그러한 크나큰 이슈는 아니다 저희 함께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의문점도 열어볼게요. 오늘 ASML 이슈도 있었지만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벤치에 이어 테슬라에 이어 이제 포드까지 장급 공급 계약을 전하기도 했는데 아니 이게 또 큰 호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시장이 보고 있는지 함께 답변 열어보시죠. 네 일단 호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탕화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에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아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텐데 아마 히스토리를 모르면 13조라고 하는 큰 금액의 이 호재를 왜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앵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3억 가까이 수출을 받은 건 엄청 좋은 일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왜 호재를 그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돌아온 탕화라고 했잖아요. 아 뭔가 반복됐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슈부터 출발한 거냐면 2022년 10월인가요? 10월인지 11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SK온이 터키에 공장을 지으면서 포드와 함께 배터리 계약을 맺었죠. 그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곧 실패로 끝나죠. SK온이 돈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계약 안에서 터키 정부와 SK온과 포드 셋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파이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 자리를 누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느냐? LG의 썰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LG의 썰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사업에 조금 더 돈에 여유가 있었던 LG도 들어왔지만 역시 터키에다 공장을 지으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아예 드롭됐다가 다시 새롭게 부각된 거죠. 대신 바뀐 게 있습니다. 터키와 셋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서 짓는 거죠. 지금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공장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포드의 지금 트랜짓이라고 하는 상용차에 판매되는 배터리의 장기 수주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계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계약했고요. 그래서 아마 판매량에 따라서 계약 하나는 드롭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2027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 뉴스가 오늘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온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호재의 강도를 또 밋밋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뉴스 자체는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K배터리에 벼뜨는 건가? 캐짐틀곡 13조 잭팟. 하지만 결국 핵심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자체에도 큰 주가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일상의 크나큰 이슈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그 이슈, 집중해야 할 섹터를 함께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세 번째 문점 열어보시죠. 그러면 이사님, 저희가 뉴스가 아니라 진짜 주목해와야 할, 주목할 빅웨이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2025년도 전망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투자 전략 리포트, 2025년도에 대한 전략 리포트는 꼭 일독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전략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를 보자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권 전망은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고요. 제기되는 그 이슈를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025년 투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국은 이제부터 경쟁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변도 관련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변을 찾아보자면 중국과 경쟁해서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지정학적 이슈로 이겨내든 산업의 우위로 이겨내든, 중국과의 경쟁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고르는 것이 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당 리포트에 여러 가지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빠졌다고 보는 건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와 중국 경제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한 이슈이기는 한데, 지금 미국 전체 수출에서 한국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것과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것, 또 한국 수출과 중국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나타낸 것인데, 압도적으로 지금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높죠. 그런데 유럽 쪽은 여전히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 정도가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2024년에 여기에서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반도체 수출과 전체 수출 증가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최근에 좋다라고 하는 방산, 화장품, 이런 식품,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미국 향 쪽으로 향해 있는 국가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서도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거나, 이미 이렇게 진출해 있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EU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분야를 접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전략적 측면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그대로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 리포트를 읽고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저의 답은 일단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는 이미 중국의 경쟁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이상의 하이레벨의 반도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총금액에서 바이오는 의외로 중국이 우리보다 수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중국을.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국을 밀어내면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CDMO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모멘텀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분쟁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방산이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함께 가고 싶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함께 가고 싶은 국가라면, 중국과 러시아죄를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특이한 국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산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방산 쪽, 하이레벨의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의문점과 세 번째 의문점을 조금 조합을 해본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하락 시에 충분히 매수 들어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닉스는 여러 번 가격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18만 원 위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 좀 가격이 급하게 내려온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러 뉴스나 실제 과정을 통해서, HBM이라고 하는 하이레벨 메모리에서는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려면, HBM 측면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이면, 삼성전자도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 쪽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둘 중에 굳이 접근한다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다. 다만 하이닉스는 HBM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엔비디아 쪽에서 넓히다 보면, 그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게 하는 다양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정학입니다. 이 지정학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산업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섹터가 180도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내년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1순위로 올라와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 저게 답이 아닐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25년도 전략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리포트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나는 이 생각과 달리 2차전지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2차전지를 사시면 되고요. 그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각자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의 이슈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반도체와 방산과 바오에 주목해보자고 결론 담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내린 결론,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김종우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